다시 한 번 물을게 나가면서 살면서 생산번도 행복한 적 없었네 제발 좀 헤이리 놔줘 내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쉿 이건 두덤까지 가지고 갈 비밀인 거 알지? 아빠 금방 갔다 올 테니까 좀만 기다려 울지 말고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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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부모님 덕은 없었어도 신랑 보고 있는 거 같아 너 너무 행복한 거 있지? 이래도 되나 싶은 정도라니까 정다정 씨랑 신덕수 씨 DNA 결과가 일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녀 사이 맞아요 축하합니다 우리 아빠를 죽인 원수 내 아빠를 죽인 너희 아빤 행복할 자격 없어 작은아버지 욕심 그만 부리시죠? 언제고 그 자리 제가 앉을 겁니다 원래 제 아버지 거였으니까요 너 좋은 사람 생겼어? 누구야? 어떤 사람인데? 황철 씨 황철 씨 처럼 아주 선하고 조심스럽고 잘생기고 여자를 무지 아껴주고 그래서 내 앞에서는 가장 친한 친구 코스프레를 하고 내 뒤에서는 내 남편의 애인으로 쓰랬던 거니? 그래 신덕수 정다정 너희들도 내가 아픈만큼 당해봐야 해 그래야 세상이 공평하지 내 남편하고 눈맞아 놀 때는 나한테 당할 수모도 생각했어야지 내가 받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널 응징하다 저까진 이대로 무너질 수 없어 절대 무섭 못해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할 거야